영희님은? 유진이 고마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선물 어 또 하나 있어 여기 여기 또 여기 뭐야 너무 예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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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 어 대박이다 히히히힛 헐 이거 누끼 딴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아는 사람들 다 누끼 가지고 막 뭐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야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려 이거 약간 희노애락이다 너무 전시장이 차갑고 여름이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도 아무래도 이미지도 좀 그래갖고 여름에도 조금 더 하려고 찍을 과일은 많잖아 아니 이쁘게 썰을 한다고 휴대전화에 들어갈 때 두부에 들어갈 때 두부에 들어갈 때 전부가 여름에 들어갈 때 이게 더 잘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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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